오늘은 밀폐요! 초폐요! 내장 이렇게 해 나 이거 이렇게 아 맞아 익숙 오어 여기 이렇게 하면 나이스 시원해 손 닦아요 손 손 닦아야지 어우 더워 와우.... 한번더 이건 내일 초고기모 이거 어디 가야 되겠지? 끌게요 이게 해! 만들면 돼! 알았어?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렌지 맛 밀페유 프랑스 조페유 풍선도 나베이 일본 삼국통이래 삼국통 삼국통 이랬 예쁜 겉절이 누가 오렌지를 누가? 그리고 새우젓갈이 없어서 김치 겉절이 다 들어가는거 똑같아 입에 단지 비주얼이요 맛있어? 다 들어가는거 똑같아 입에 맛있어? 맛있어?